1차, 2차, 3차 저희가 1차, 2차, 3차 열심히 펴주시는 거랑 엄격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라는 씬을 담궜 host, mamB구요 오늘은 공격은ored, 2차 도둬에켜주셨습니다 아니요, 오늘은 흥분은 참lift이 되어지고 너무 멋져요 지금 이것만 했는데 이 툰은 만약에 이걸 사용해야 되면 비밀 안 해도 좋을 것 같죠? 지금 더 캠스프링이 살짝 더 바르고 흰색도 예쁘고 아, 이 털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 털이 좀 위에 있는지 털어보다 오히려 지금 그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1박 1일 체험하는 건 처음이어서 신선한 경험이었고 직접 메이크업 다 지우고 자신 사진자를 바르고 나갔다 왔거든요 본인의 피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기계를 쓰시더라고요 저희가 확대경도 쓰고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피부 타입 여성들과 2013년에 대표하는 제품들이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뷰티에 대한 지식들 많이 활용했고요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끝난다면 어떤 제품인지 되게 궁금해요 어머니 뷰티에 대한cr학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